그럼 넌 이걸로 이렇게 헹구어, 오케이? 오케이. 사실 나도 이런 거 많이 안 씻어봤어. 내가 프로페셔널인데 나한테 배워야 되는 거 아니야? 프로페셔널 아닌데. 근데 너도 안 해봤잖아. 아니, 나 이거 해봤어. 어, 해봤어? 얼마나 쉬운데, 봐봐. You grab one, and just 조금 헹구어, and put it there. And just 조금 헹구어, and... 이게 샤브샤브처럼. 샤브샤브. 아니, 샤브샤브도 저거보단 더 단 거예요. 아, 그때 봤던 친구들은 잘 있어? 지민이, 영찬이가 너 되게 보고 싶어 했어. 아, 그제 남자 사람 친구들? 벌써 시간 많이 간 거 같은 느낌이야. 아, 맞다. 내 문제집에 적어놓고 간 거 나 봤어. 뭐였지? 문제집? 아, 이거 멘트 가고 나서 봤잖아요. 수학 가르쳐줘. 그럼 너는 시험 기간이 되면 공부를 몇 시간 정도 해? 나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전부터 거의 한 3시간 정도만 자면서 해. 잠? 잠을 3시간 정도만 자. 3시간 공부가 아니라 잠을 3시간 동안 한다고? 아, 진짜 대단해. 체력은? 체력? 어떻게 에너지를 받아? 약간 영양제 같은 것도 먹는데 한 번 먹어볼래? 한국 사람들은 이런 것도 많이 마셔? 이게 홍삼 알아? 쓴 거 아니야? 이거 원래 이런 거 되게 쓴데 이거는 내가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어. 그래서 너무 피곤하거나 이제 좀 체력이 떨어졌다. 집중이 안 된다 할 때 하나씩 먹고 다시 하지. 같이 먹자. 이제 대학 입학이 다가오면 가장 중요한 건 체력 관리입니다. 맞아요. Here, cheers. 홍삼 치얼스. 홍삼 치얼스. 이때 적은 거예요? 아, 이 친구 봐라. 어머, 어머. 세상에. 오, 메인슨한테 또 저런 면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오, 스윗해요. 근데 어제 통화하는 거 조금 놀라지? 조금, 조금 놀라긴 했어. 너가 받아보러 가자고 해서 왔잖아. 지금 다 상추랑 대화하고 있어. 눈을 못 마주치네. 너 안 더워? 흐큐흐큐 쳐다봐. 잠시만. 너 뭘 생각해? 기다려봐. 이거 조금 닦아도 돼, 손? 어, 닦아. 왜? 뭐? 계속. 너무 더울 것 같아, 머리가 이렇게. 어? 하지 마. 너무 더울 것 같아, 머리가 이렇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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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그거 좋아? 묶을 줄은 아나? 그러니까. 남자들 못 먹는데 머리를 묶아준다고? 어어, 야. 우와. 우와. 야. 우와. 야. 우와, 우와. 드라마 남자 주인공이야, 지금? 메이슨? 설레지? 어머나. 여기는 계속 드라마다, 드라마. 되게 서툰데 열심히 묶어주려고 하는 게 되게 고맙기도 하고 뭔가 되게 설렜던 것 같아요. 어머, 어머, 어머. 설레지? 스윗해요. 기다려 봐. 내가. 머리 묶을 줄 알아? 뭘로 묶어? 그러니까 묶을 줄 아나? 한 번 해볼게. 손수건으로? 민아 때문에 이 집안에 수건이란 수건은 남아나지 않겠다. 너무 밑에 내려오지 않았어? 아니, 괜찮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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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웬일이야. 아직도 더워? 아니야, 시원해. 조금 덜 덥지? 어. 청순해, 청순해, 청순해. 잘 묶었는데? 바람이 슬슬 불고 있어? 응. 완전 시원해졌어. 아우, 쟤네 정말 못살겠다. 민아 머리 묶어준 적 있으시죠? 저는 저렇게 묶어준 적이 없어요. 웨이 씨님 먼저 묶어줬어요? 먼저 묶은 거네. 기분이 상당히 안 좋은데요, 지금? 팍 얹어놓을게요, 오케이? 응. 어머나, 그래, 그래. 내가 도와줄까? 너 한 번 해볼래? 재밌어. 할 줄 알아? 민아도 못 할 텐데? 그렇게 하면 손가락 다치. 그렇게 하면 손가락 다치니까 조심. 어머나. 아니, 이렇게 해. 이렇게? 이렇게 잡고 하라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해. 어머, 어떡해. 이렇게 살짝 다치를. 어머. 어머나.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기름 여기 있어. 손 자르지 마. 기름 여기 있어. 손 자르지 마. 지금 기름 들고 왔다가 메이든 너무 놀랐어. 너무 웃겨. 메이든 고 겟 더 계란. 계란? 어. 계란 갖고 올게. 봐봐. 파기름 된다고. 어디서 보긴 했네. 어디서 보긴 했다, 진짜. 기름밥이 어딘데? 계란밥은 원래 스크름밥이 아니야? 나는 맛있어 보인다. 정말. 아, 볶음밥을 하는구나. 아, 내가 생각했던 그게 아니고. 오, 이제 맛있어 보이네. 됐어, 됐어. 퍼펙트. 잘했네. 잘 먹었다. 근데 누구 코에 붙여, 저걸? 저걸 6명이 먹는다는 얘기예요? 20알씩 먹겠다, 20알. 봐봐. 꽃들 예쁘지, 여기? 하트, 그거 하트 모양 아니야? 어떤 거? 하트 모양. 중에 다 그런 것만 보이지? 세상 모든 게 하트로 보이겠지. 어머, 진짜 하트인데요? 나는 왜? 민아가 되게 신났네. 어디 가는지도 모르면서. 여기서는 눈을 감아야 해, 오케이? 눈을 감아야 해? 아, 또 왜? 눈 감으래. 아, 갑자기 막. 눈 감아, 눈 감고. 대박, 이렇게. 오케이, 걸어가. 걸어가? 나 밑 뜬다. 눈 감고 있지? 응응. 그러면 이쪽 이쪽으로 따라와. 어머나, 눈 감으래. 어디로? 나 지금 걷고 있어, 또 걸어? 해, 해, 손. 아이. 아, 하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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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해, 해, 손. 아이. 아니, 그냥 너무 스킨실이 자연스럽네. 박찬미 아나운서 오늘 조기 퇴근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빠 샴 못 자요, 오늘. 해, 해, 손. 아이. 쭉 걸어와. 어머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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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3, 3, 2, 1. 헉? 뭐야? 이런 데가 있어? 왜 뭔데? 어머. 수국. 아, 수국. 아, 수국. 아, 수국. 아, 수국. 와, 예쁘다. 나 완전 너무 진짜 기대 이상이야. 난 솔직히 산책한다고 해서. 재미없는 산책인 줄 알았어? 그냥 걸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예쁜 길이 있을 줄 몰랐어. 너무 예쁘다, 여기 진짜. 스위트해요. 어머나. 매일 새로운 E&A.